우리 친구들, 복수명사 뒤에는 S, E, S, I, E, S, V, E, S가 붙는 거 배웠죠? 오늘은 불규칙하게 변하는 복수명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들 잘 암기하도록 하세요. 자,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는 명사도 있어요. 단수명사건 복수명사건 똑같이 쓰이는 거죠. 재밌죠? 어떤 거 있을지 한번 볼게요. fish, fish, ship, ship, deer, deer, 명사가 하나든 여러 개든 형태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쓰여요. 그럼 이럴 땐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? 단수명사일 땐 어 를 사용하고 복수명사일 땐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? 이렇게 복수명사 활용 형태 암기하기로 해요.